자 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클 세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올린 글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시청자들이 짜준 커스텀을 가지고 제가 게임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손캠을 준비했는데 어 완벽합니다 제가 하는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 키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키배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제가 키배치를 바꿀겁니다 첫번째 참가자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첫번째 키배치를 보내준 사람은 정조입니다 이걸 먼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 뭔가 상당히 제멋대로인데 어 바꿔볼까요 자 그대로 따라해보자 완벽합니다 연습집 한 마더 할게요 아 포핀건데 이것도 잠깐만 쏘는거는 이제 왼손 검지로 왼손 검지로 또 쏩니다 어 이거는 납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승날땐 안될 것 같은데 진흥불림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 키배치로 트리플킬하면 만원 할 수 있나? 팀 좀 돌아볼까? 어 잠깐만 너무 극혐인데 사람 좀 많아보이는 스테어로 가야겠죠 키배치가 일단 트리플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꺼라고 하니까 까야죠 쟤 괜찮다 хочу 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흑이 야 이게 뭔 이게 뭔 개판이야 아 아 빠지지도 않아 또 올라갈게요 일단 히핳하하하하 툭툭툭 툭툭 어 잠깐만 너무 야 이거 야 중간에 이거 너무 거슬려 이거 으하아아아아아악 아우 좋아 하 좋긴개 뿔 아 일단 여러분 검지랑 같이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2킬 2킬 어 잘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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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자 1킬 나 갑자기 스솔 실력이 겁나 퇴화된거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 왔다 아 참아 아 미션 수정 연속 2킬 연속 2킬이면 할만해요 저기있거든요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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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잡고 연속 2킬 연속 2킬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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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질 수 없구나 이거 잡고 뭐야 나 왜 움직여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맞다 이게 총 쏘는 버튼이랑 총 쏘는 버튼이 왼쪽에 있으니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 우와 야 이거 이거 신기능 플레이인데 줌 쏘는걸 누르면 움직여 이게 우와 야 이거 움직이면서 줌하는거야 이거 와 이렇게 하면 플레이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우와 우와 잠깐만 와우 자 그 다음 키배치는 이름님께서 보내주신 키배치에요 이름님께서 보내주신 키배치 보도록 할까요 이거 미쳤는데 이거는 아 양식이 붙잖아 이거는 원래 달리기 버튼이 원래 왼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달라지는데 직진을 하면 이제 누르면 직진이 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어 동시에 자 여러분 이 키배치는 뭐냐면 후진을 할 수 없는 키배치입니다 이게 직진으로 설정이 되어있다 보니깐 후진을 못해 누르면서 돌리면서 시야 전화를 해야 하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싸야 하는거야 자 이거 수나로 한번 해보고 라브로 해볼게요 이거 후진을 못해 이거 자 저 후진 못해 후진 못해 노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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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만 자만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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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빠꾸 아 자 아 자만 노빠꾸 기케 죽이자 쭈빼기 아 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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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쏜다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자 발견 탕 타 타 타 타 타 타 아하 없듯할거 같은데 어 잡아 잡고 더블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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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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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빙 야 이거 은근 랍 쓰면 좋을거 같은데 랍 들고 자동화 해보자 이 상태에서 가빈 써야해 자 화면 잡고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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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점이 뭐냐면 달리는 도중에 흠 따로 옆을 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직진 앞만 본다 자 한바퀴 돌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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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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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시다 이 틈에 이 틈에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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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하고 올라가 여기 테이크가고 있으면 애들이 저를 못봐요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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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따 잡고 비켜 이쌰 자 팔퀴 다 됐어 좋아요 완벽합니다 흠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키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배치는 갓쥬님께서 보내주신 키배치에요 발사버튼 뭐야 겁나 작아 아 여러분 발사버튼이 엄청 작아요 손가락이 이정도거든 어떻게 누르라는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안뚜리는데 야 누르라는거야 말라는거야 ACC 엇잠마 아잠마 잠옷 파민이 돌아가 아잠마 엇잠마 안써져 잠만 아잠마 아 잠깐만 발단 버튼이 너무 작아 잡고 드디어 6킬이 됐어 와 나쁘지 않아 잡고요 아 잠깐만 안보여 지금 앞쪽이 다 가려졌어 아 너무 안보여 지금 뭐라고 만든 키벳이가 아닌거 같애 다 가려져 지금 앞에가 그 다음에 키벳을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이 지훈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훈님께서 키벳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플레이하면 이렇게 잡아야하나 아니야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아 이렇게하나 점프를 아 점프 이렇게인데 점프 어떻게해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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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하면 되겠다 이게 무슨 개소리 차 차 어 이렇게 잡고 2층에 누구 있을거란 말이야 잡고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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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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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되고 있어 뭔가 잘되고 있어 I can do it 차 핸드폰 거꾸로 해보라고 더 모르겠는데 차 차 차 압을 들면 그나마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응 아니야 그 다음 키베치는 닉네임 키베치님이 보내주신 키베치입니다 어 이거 은근 정상적이다 이거 그 다음 키베치는 우리 방송 열혈 시청자 사격이가 보내준 키베치에요 잠만 왜 검지로 움직이고 엄지로 싸야하나 엄지로 싸야합니다 여러분 엄지로 싸야해요 검지로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까 불편한데 이거 잠만 잠만 아니 스키에 잠만 움직여야하는데 차 차 차 차 어 잡았어 어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이상한거 치고는 은근 할만해요 잡고 잡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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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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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뭔가 내가 스솔 초자가 된 느낌이에요 약간 양악다운 느낌이야 내가 양악한 애들이 이런 느낌이야구나 한정도 난 쓰레기 지금까지 왕클 태중이었습니다 쳐봐 안녕450 았던이 허벅 확인 이 하나od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